안녕하세요. 고수영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실전대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 모양을 보시면은 한이 지금 둘 차례인데 한이 선수인데 한이 걱정거리가 있죠? 바로 차장우인 외통입니다. 차장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. 사가 올라와 때리니 상길이 상이 아주 좋은 자리가 있죠? 그렇다고 지금 이 막기가 이 병으로 이렇게 치밀면 이 차가 죽으니까 또 안되겠죠? 네. 걱정이 지금 이 차 이 상도 걸려있고 이 병도 걸려있고 외통도 걸려있고 이 상이 이 차 여기 나가면 참 좋은데 이거 외통이기 때문에 안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생각 고신고신 끝에 차로 이렇게 외통을 일단 막기로 했어요. 자 이렇게 막으니까 여기서 장군 치고 막아야죠? 그 이상이 아까운 이 자리 가면 진짜 좋은 자리인데 음 이렇게 돼가지고 또 지금 이것도 걸려있죠? 또 차장치고 또 하면은 이 상도 죽을 것이고 에이 이거 참 모양도 지금 아 이래가지고 이제 장기를 조금 더 두다가 어 결국은 음 한 판을 초에서 건지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런거는 자 희한하게 장기하고 바둑은 제가 문제라고 내면은 어려운 것도 풀어요. 지금 이거 문제다 하니 찬스를 찬스를 잡는 문제 하면은 금방 풉니다. 어려운 것도 금방 풀어요. 근데 실전에서는 쉬운 것도 못 풀어요. 그거 이상하죠?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나 이렇게 어떤 모양이 나왔다 할 때는 아 이거 문제다 하고 다가서면은 어 좀 달라질 것입니다. 정말 그거는 아주 숙제에요. 숙제 어떻게 쉬운 것도 실전에서는 못 보고 또 제가 문제로 쉬운 거 내면은 뭐 이게 문제냐고 하고 금방 풀고 그렇죠? 자 그럼 어떤 좋은 수가 있을까요? 잘 보세요. 자 수비도 좋지만 지금 먼저 썬빵을 날려야 돼요. 차로 이걸 때리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. 때리면은 볼 것도 없죠. 이거 옆으로 가면 상장으로 배통이에요. 자 이렇게 먹는 수밖에 아 차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자 이때 상장을 칩니다. 상장은 자 이제 내려가면 자 요 맛있게 차를 딱 잡으면은 이거는 자 기물이 훨씬 유리하죠? 한에서 예 초에서는 예 이것도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. 이렇게 두면은 아마 한이 한 판을 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런 좋은 찬스 수비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서 아 문제다?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고 다가서면은 이런 수를 찾아냅니다. 먹을 수밖에 없죠? 자 아주 간단합니다. 이거는 문제라고 내면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내냐? 그런데 실전에서는 못 봐요. 자 이렇게 해서 실전되고 아까운 한 판 감상해 보셨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